오늘은 제 졸업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씻고 준비하고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졸려요 진짜 졸업 진짜 두번은 못해요 마지막 등볕기 목적지에 독특해졌습니다 목적지는 19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부엉이 살아왔어요 남편이 신난듯합니다 부엉이 어떻게 울지? 부엉이 사야 되는데 닫은거 아니지? 폴 얘만 사면 될 것 같은데? 기념비적으로 두 마리 너무 많아 한 마리만 사자 스마트 도서관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저 건물이 왜 이렇게? 그치? 베르는 이 건물이 몇물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래 솔직히 이 건물 너무 예뻐 그치? 기둥이 멋있거든요 여행이 최고 여행이 없었고 자리에 있는 건물이 다행히 굳이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담배한 건물이 뭐였는데 저렇게 잘 못했어요 저렇게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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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위헨정의 육아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이한국 박사 김용 대학원장 대학원장 좋아해주세요 아버님 여기 축하해 손이 없네 우리 사진만 찍고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언니랑 아빠랑 다 왔어요 기분 좋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척척척사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또 어디서 찍어야 되죠? 또 어디서 찍어야 되죠? 기분이 없다 다리가 너무 섹시한데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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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러 갑니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가방 어디 갔어 고맙습니다 아 아 지금 언니랑 엄마랑 오래된 경력의 여종을 아 가방순이를 제가 조금 모셔봤어요 그래서 맛있는 뭐 맛있는 메뉴 다 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짜장만 사주십시오 힘내세요 화이팅 금방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여종이에요 언니가 여종 맞아? 여종이 맨날 이런거 몰래하다가 들키잖아 아 아 몰래하다가 휘나씨껄을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가죽이 성한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쎄하다고 느끼지 지쳐보이는 뒷모습 나 알지 보고 싶거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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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나 쉬우면은 자그로 짬뽕 짬면은 좀 자그로 새우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잘 들어봐? 응 가짜 하고 요리 어 사람 엄청 많잖아 칠레새우랑 제일 비슷하게 보여요 이윤기 철철 소스가 맑다 투명하지 신기해 이만새우야? 이거 맛있겠다 칠레새우 칠레새우 감독이 맞아요? 아빠 매일 눈으로 보고 오실 줄 알아서 칠레새우 안에 막 봉글봉글한 칠레새우처럼 나와가지고 칠레새우 음 맛있네 맛도 비슷하네 진짜 맛있게 똑같아 응 두리 두리? 이거 그냥 이거랑 맛이 똑같은데 얘는 살짝 골향이 덜하고 얘는 조금 더 꿈맛이 매콤하지 천먹도 매콤하지 않아서 진짜 맛있어요 오 칠레새우 칠레새우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냐? 귀엽어서 미치겠어 삐의快乐 센스 떨었다 수요일에 수요일에 호리보라고 써있어 안녕 가 고마워 고맙게 안녕 안녕 가 고마워 하 캠 아 아이 잘 있어라 학교야 아디오스 도성면 안녕 마오 차이 미시앤 안녕 그리고 편지도 받았어요 뚠루루루루루루루루 도성면 안녕 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도성면 안녕 마오 차이 도성면 말이야 가죠 예쁘다. 와 예쁘다. 진짜 예뻐. 귀엽죠? 루트랑 펜 샀어요. 역시 초록이가 있어야 색깔은 예쁜가 보다. 그치? 그래도 맛있겠다. 해피 해피 해피. 후석사와 한잔하시죠.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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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ề esp erm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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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LAF 아멘